소고기 소고기 좋아? 여기가 어디야? 나잔동? 여기에서는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원하는 부위를 다 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지금 소효사를 가거든요 저희 단골 할머니가 있어요 가서 이제 소효 사려고 가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효야 소효 음 아직 예쁘게 안 가면 돼지? 예예예 사장님 여긴 예쁘게 나와요 제가 예쁘게 잘 찍고 있어요 이걸 그래도 같이 하니까 또 선하겠다 그쵸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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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